지난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2015년도 연구개발 활동 조사 분석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고된 조사 분석 결과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 R&D 투자 결과를 조사 분석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5년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정부 취재원정부기관 대학교 기업 한 5만 개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2015년께 지금 나오는 거죠. 동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투자 규모가 한 65조 9,600억 그러니까 한 66조 규모가 되고요. 이것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투자 비율로 보면 4.23%입니다. 세계 1위고요. 또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6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때 조사할 때 이제 연구해발 인력도 조사를 하는데 인력 규모에 있어서도 상근상당 연구원 수 그러니까 풀타임 이퀴벌런트 리서처라고 하는데요. 그 상근상당 인력 규모로 이제 35만 6천명 이것도 세계 5위권입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7명 또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13.2명으로서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R&D 3대 요소가 보통 투자 인력 인프라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키스트 설립할 때 황무지 상태였는데 불과 50년 만에 장족의 발전을 거의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정부와 민간 부담 비율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66조 중에서 약 25%를 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5%를 민간이 부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 포션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민간 부분 중에서도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 집중도가 전체 한 반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 벤처 기업이 좀 취약하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 한 10년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R&D 투자가 증가되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정부는 할 것 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늘려왔다는 것을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늘려온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투자 증대는 계속되어야 되고 특히 상대적으로 그 포션이 낮은 정부 부분이라든가 또는 중소 벤처 기업의 R&D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 규모로도 세계 6위 뭐 어디로 봐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규모인데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연구원들은 늘 부족하다고 그러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게 사실 좀 아이러니컬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는 아까 GDP 대비 1위고 절대 규모 6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작아 보이느냐. 아마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주된 원인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투자 중에서 이제 정부 부분이 2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구비 부족 현상을 보이는 곳이 대학이나 출연연구소나 공공연구소, 공공 섹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5% 그게 이제 금전 같은 경우에 19조 1,000억인데요. 이 돈을 34개 부처청위원회가 논하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을 갖는 게 아닌가. 참고로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 같은 데는 한 개 기관이 연간 한 35조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조 1,000억을 34개 부처청위원회가 논하 쓴다고 생각하면 좀 작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연구개발 수요가 특히 대학에서 연구개발 수요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대학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등수를 내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안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논문 편순위, 특허 건수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잠재적인 연구개발자 수요가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비가 늘어도 경쟁률이 시열하고 연구비 부족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가 R&D 수요라는 것이 예전에 저희가 6, 70년, 80년대에는 주로 이제 제조업 경쟁력 강화마, 강화를 위해서 연구하면 그냥 다 됐는데 지금은 그거 외에 이제 삶의 질 향상. 국민들이 워낙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이라든가 또 각종 사회 문제, 무슨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각종 재난재해 문제, 전염질환 이런 것들. 또 그것뿐 아니라 예전에는 과학기술하고 무관해 보이던 문화, 예술, 체육 이런 걸 다 지금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국가 연구개발 수요가 많이 느는 거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보내는 문제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이런 거대 과학은 사실 손도 못 댔어요. 돈이 1년에 한 2천억, 3천억이 들기 때문에. 또 거대 장비, 예를 들어서 중형 가속기라든가 이런 거 손도 못 댔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손을 대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R&D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외형 쪽으로는 좀 이제 국가 연구비가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비 증가를 피부로 못 느끼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GDP 대비 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나가야 되는 분야, 나가야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비를 계속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분야,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에 과학기술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 6.25 지나고 이제 거의 뭐 젖더미 상태에서 지금 오늘 내리기까지 저는 그래요.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과학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과학기술과 우수한 인적자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부는 3년 흉년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나라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위한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의 경제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브어, 프론트 러너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원천연구라든가 공공연구, 대형연구 이런 걸 담당해야 되는 정부 부분의 R&D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내 돈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좀 성과가 나와야 세금 낼 만한 맛이 날다는데 성과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과학계에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로 보답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사실 과학계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과학계가 저는 아주 잘해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이 마침 퀘스트가 만들어 설립된 지 50년 드는 해인데요. 50년 전에 거의 황무지 상태에 있던 우리 과학기술 수준을 오늘날 세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에는 과학기술계의 노고가 정말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는 이제 최근에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주변 여건들이. 더 이상 이제 아까 패스트 팔로우 빠른 추격자 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고 뭐 금년 초부터 불어닥친 4차 산업혁명이 쓰라미처럼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이제 연구개발 주체에도 보면 예전에는 90년대 초만 해도 기업이 R&D를 거의 안 했어요. 대학도 안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업연구소가 한 3만 7천 개를 지금 넘고 있고요. 대학도 지금 교육을 걱정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략,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자 중심, 과학은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 중심의 어떤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제 산학 연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 또 큰 추세인 그 융합 개방에 따른 국내외 오픈 유노베이션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원천 연구 성과 창출에 노력해야 되고요. 또 아까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지금 삶의 질이나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연구 현장의 노력과 발맞추어서 정부나 관리기관에서도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 조성 이런 걸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적재, 적소에 필요한 분야에 잘 연구 비용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세계 1위 국가로서 과제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